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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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로 온다 걔! 댄스로 온다 걔! 댄스로 온다 걔! 어? 야 이걸 왜 이렇게 걸리지? 태태자 태태자 태현이 형! 하현이 형 고참하셨다! 여자야 여자 조용하게! 아 이런게 어딨어요? 야 태현이 아니야? 그 태현이 같은데? 나 지금 라이브를 하는거야? 그 태현이 같은데? 오빠 가입어! 야! 야! 야 너 진짜 좋겠다! 랩 파트너예요? 오! 그거봐! 티파리 아니야 티파리? 하령이 형 고참하셨어요? 네 나 잘 못해요! 한잔! 우!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소통 아 아 아 아 아 으 으 형! 꽃 찾아주세요. 형 먼저 찾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태연해. 너무 태연해. 바깥을 흘러서 원하는 줄을 꺼내도. 미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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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아. 태연아 안녕하세요. 어떻게 된거야? 아니. 반가워요. 태연아 잘 지냈어? 네. 나 이번에는. 뭐야? 꽃 차야? 꽃 차. 꽃 차. 우리 변해도 어떻게. 이렇게 변하냐구요. 하루이 형. 문열아. 옷 바꿔 입자. 옷 바꿔 입자. 우리 정생님. 야 잡지마 선. 이렇게 웃겨 빠져. 이렇게 웃겼어? 야 뿅순아. 젤리. 1년도 친한 얘기 좋아하네. 맛있어. 야 태연아. 아 정말. 왜 그래. 왜 그래. 아니. 오랜만에 진짜 친한 동생 만나러 가는데 왜 그래요. 야 이쪽에 있잖아. 세연이 얼굴은. 이쪽에 있죠. 아 이렇게 먼 길에 왔어요. 형님. 저 여기 있잖아요. 아 조원 형이 반 걸리겠어요. 정근이 형 왜 그래. 정근이 형 자리 옮겼어요. 정근이 형 자리 옮겼어요 정근이 형. 정근이 형으로 보고 싶다고. 아니 못 돌아갈까봐. 그냥 태어나서 전부. 반가워요. 아 잠시만요. 아etry. 처음 웃잖아 지금. 선생님 지금 마시잖아요. 아 휘 쉬었어요. 아 휘 쉬었어요? 형 어떻게 가라고 맡으세요 지금. 귀깟이 빨리냐 형님. 내가 어서 오세요. 반가워요. 아 어디 갔노. 하하하하하하 형 나 왜 이러세요. 아까 장근이 형. 태연이 형, 태연이 형 인사한 거고 하세요. 아 그리고 저기 태연아 여기지? 여기. 여기 아프다. 네. 영화제 때 멀리서 그런 거 같아요. 저도 팬이에요. 선배님, 만지지 마세요. 깜짝이야. 야, 저거 만지는 거 아세요? 깜짝이야. 정글아, 얼굴 빨개지는데. 선배님 진심이야, 다가가지 마. 정글아, 일로와. 너는 뭐도 만지지 마, 나. 태연아. 오빠, 진짜로. 이렇게, 이렇게. 진짜 빨개. 이렇게 빨개져요. 가수로 이렇게 했어, 이렇게. 아, 나 너무. 아. 태연이가 보니까 분위기가. 아니, 진짜. MT 분위기, MT 분위기. 분위기가 어떻게 이러냐. 그러면 뭐 하나.